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교 중강하자마자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며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공기업 쪽도 준비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사 자격증을 따서 공기업 서류 전용에서 하산점을 받는 것을 목표로 중강한 날 바로 배우락 인강을 결제했습니다. 실기는 두 달 반 정도, 실기는 한 달 약간 넘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실기 시험에서 필기 회로 이론 내용인 특성 임피던스 문제가 나왔는데 필기 이론에서만 나오는 내용이라 공부한지 오래되어 공식이 완벽하게 기억나지 않아서 당황했습니다. 이처럼 요즘은 실기에서 필기 때 내용도 끌어와서 문제를 내고 있으니 시험보기 며칠 전에 필기 이론 내용 보고 가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또한 KEC에 개정된 내용도 출제되었으니 개정된 내용도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일 목표를 정해놓고 공부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기 시험의 경우 저는 공부를 비교적 일찍 시작해서 하루 5개에서 6개 정도의 강의를 듣는 것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날이 있으면 다음날 강의를 더 들었습니다. 이론 강의를 모두 듣고 나면 기출문제의 몇 해치를 풀 것인지를 정해놓고 풀었습니다. 실기는 시간이 촉박해서 필기 때보다 더 많은 하루 목표치를 정하고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의 하나 듣는 것도 지루하고 벅찼으나 습관이 되다보니 착실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험 날짜와 본인의 남은 공부량을 보고 적절한 하루의 목표를 정해서 공부하면 뒤처지지도 않을 뿐더러 심리적인 불안감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필기와 실기 둘 다 강의를 들으면서 주요 내용들을 노트에 필기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필기 과목은 총 5개니까 이렇게 5개로 나뉘어져 있는 공책 사셔서 필기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틀리고 몰랐던 내용도 따로 노트에 필기하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필기는 7개면 기출을 풀고 시험을 봤는데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 이론이 탄탄하면 어렵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실기는 필기시험 끝나고 시간이 촉박하니 바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론 강의를 빠르게 듣고 기출을 풀어보았습니다. 기출을 여러 번 풀면서 여러 번 풀어도 틀린 문제들만 모아서 시험 직전에 다시 모았습니다. 기출을 최대한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실제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면서 눈에 있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는 12개념밖에 보고 가지 못했는데 틀린 문제 중에서 1개념만 더 풀어봤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단답 기출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시간 날 때마다 외웠습니다. 단답 기출도 매번 한 문제 이상은 나와서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의지가 박약하기도 하고 모든 계획을 스스로 세울 만큼 세심하지도 않았고 처음 보는 내용도 많았기에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원은 아무래도 보고 가는 시간도 아깝고 코로나 시국이라서 집에서 듣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강은 이해되지 않았거나 놓친 내용을 다시 돌려볼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인강을 1배속으로 듣지 않고 본인 귀에 알맞게 1.2배속, 1.4배속 등으로 들으시면 시간 관리 면에서 효율적일 겁니다. 동회차 합격하겠다는 마이너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생 여러분들은 학교 시험하고 겹치실 수가 있는데 기사 시험이 쉽게 출제될 수도 있으니 다음 회차에 가야지 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학교 공부 병행하면서 일정 수준은 공부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실기 공부를 학교 시험 공부라 병행했는데 기사 시험이 비교적 쉽게 나와서 합격했습니다. 또한 각자 공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 방법도 다르고 공부하는 시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이 몇 개는 몇 번 썼다, 다 외웠다 이런 글 보시면서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스스로의 계획을 믿고 본인만의 페이스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기기사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